네, 안녕하세요. 동천중학교 2학년 3반 양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세영 선생이 요즘 세계 댄스대회에 나가서 아주 활약을 펴주셨다면서요. 전 세계 댄스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서 제가 8,300억 정도 받았습니다. 8,300억? 8,300억이요?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8,300억 가지고? 인형 뽑기 했어요. 8,300억 다요? 네. 엄청 많이 뽑았겠네요. 두 개 건졌습니다. 요즘 잘 안 뽑혀요. 8,300억인데 두 개 뽑았다고요? 대단합니다. 양세영 씨의 진짜 화끈한 댄스 혹시 좀 보여줄 수 없나요? 각이 다르네요. 팔 그것도 말고요, 저기요. 아니, 팔 이거 말고. 아니, 진짜 댄스.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약간 좀 사기 같잖아요. 이게 뭐야.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제가 1등 했을 때 사실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 크루가 있어요. 크루요? 네. 제가 크루와 같이 한번 공연하는 거를 그때 1등 했던 공연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무대를 저희가 보고 싶었습니다. 저거, 저거. 세계 댄스 대회에서 1위를 했던 그 크루. 우리 양세 크루. 함께. 세형, 세형 크루. 세형, 세형 크루와 함께. 댄스 한번 보여주시죠. 나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오케이. 컴온.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쓱, 사. 아, 이거 보여요 이게. 같이 같이. 같이. 고, 고. 무.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